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! 왕쥬입니다~! 안녕하세요~! 원래 이제 하율이를 재우고 그러고서 맘마를 먹으려고 했는데 배가 앉아가지고.. 잘 먹겠습니다! 잘 먹겠습니다~! 하율아~! 음~! 이게 뭐야~? 아 진짜 맛있네.. 앞접시! 아이고.. 너무 커.. 면이 안 끊어져.. 안 끊어져가 아니라 안 끝나! 여기 다 끝까지 다 먹었어? 대단한데? 쌈을 싸서 먹어볼까? 고추~! 여보 나 마늘 먹어도 돼? 여보.. 이거 몇 번째 얘기예요? 아 제가 마늘 먹을 때마다 이거 먹으면 입에서 냄새가 나잖아 마늘 냄새가 진짜 심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뽀뽀를 못 한단 말이야 먹어! 그래서 안 할 거야 나랑? 냄새가 상관없어! 아 냄새가 나도 상관없다는 거지? 그리고 우리가 언제 뽀뽀를 한다고.. 하하하하하하하 하나 더 먹을까? 잠깐만 한 번 가줄게 아 이거 큰 거 지어줄까? 아? 그런 거 아니죠? 떨어지는 작은 뼈가 있지 않아? 그러니까! 왜 이렇게 작은 뼈가 지어지려고? 거누가 그런 거 진짜 지어지면 잘 먹었거든 거누가 잘 먹으면 할 줄 알겠지? 앗! 앗! 너무 커 조금씩 먹어 조금씩 이제 잘라서 줄게 내가 이거 이거 좋아할 거 같은데? 어떤가? 이거? 그거 되게 맛있어 이거 압도씨야? 환경 보호할 수 있는.. 더 줄게 다 이겼어 혜연아 너 아까 전에 선거가 잠깐 들었는데 학점 잘 받았어 이번에? 무려 A뿔이 있다고~! 이번에 근데 코로나 때문에 다 잘 줬대 응 웬만하면 애플 주신다고 조심해 그랬어 근데 삐가 있다며? 그 교수님은 그 얘기 안 했어 그 건물 막 건물 먹었다가 막 이기적적하고 막 하고 그랬더니 그거 있잖아 그래서 삐가 났어 나오고 싶어? 아열라? 계속 손에 뭘 지어줘? 과자를 주든지? 우리 먹을 족발 부족할 거 같아 과자 지어줘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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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여러분 애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하시잖아요? 쟤는.. 먹어 얼마나 먹어 진짜 아빠 먹어? 아빠 먹는 거 보고 내가 좋아하는 거 봐 웃어 하율이도 먹어봐 하율이 먹어 하율이 하율이 먹어봐 뭐야 니 하나도 안 먹고 깻잎을 짱이나 마셨네? 아 진짜 하나도 안 먹고 이거 먹어 화면 가립니다 죄송합니다 아 진짜 하나도 안 먹고 그래서 이거 족발 어디 거야? 이거 놀고 맛은? 맛? 생각했던 것보다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아 장밥에? 놀고보쌈 그리고 굴백쥬개 고기 먹고 싶어서 그래? 빨리 고기 먹고 싶은 거 아니야? 아 고기 먹고 싶어서 그래? 응 이거 뭔데? 이거 말 안 할래? 아 고기가 먹고 싶었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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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율아 하율아 음 고기가 먹고 싶었구나 쟤는 이것저것 다 먹고 싶어해 저거 이제 좀 먹잖아? 그럼 또 다른 거 달라고 막 그런다고 응 다 달라고 그래 달라고 그냥 다 줘 줘버려 그리고 내가 아까 계속 깨끗거려가지고 조그맣게 잘라서 찢어서 줬다? 그랬더니 그건 또 안 먹겠대 큰 거 주니까 조용히 잘 먹네 그럼 족발은 그렇게 먹어야지 혹시 먹고 싶니? 아니 넣어두지? 응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! 아무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는 거예요 그게 약간 족발의 하이라이트야? 그럼~! 언니가 먹었지 안 아까워 그치? 언니랑 희주현이 더 먹어야지 희주현이 나보다 심해 아빠는 이거 뼈 분리해서 먹지 않냐? 아빠 또 먹어? 이거 뼈 한 끓이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알찬데 아빠는 말고 하율이 먹어 그렇지 진짜 잘먹는다 너 처음봐? 나 먹는 거 처음봐? 뭐야 뭐야? 뭐야 왜 구경났어? 언니 언니 어렸을 때 이야기 생각난다 이거 들고 집까지 갔다가 제가 어렸을 때 어제 뷔페를 갔는데 거기에 이 족발 뼈가 있었대요 거기서 이걸 딱 들고 집까지! 집까지 물고 갔대 이걸 들고 전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날 정도면 되게 어린 이야기 아니야? 응 그런가 봐 제가 아 저 교정을 하고 나서 단점이 이거야 교정기에 너무 껴 원래는 2에만 꼈는데 지금은 교정기랑 2랑 둘 다 껴 크다 할렐루도 먹방 영상 하나 찍어야 되는데 건우 혜자는 치킨 먹방 하나 찍었는데 이만할 때 응 아 음 한 소리 둘씩 있어 어머 아 Yeah 어머 너무 해봐 아까 잡고 뜯어 이게 뜯어먹어 흐흐흐흫 나 왜 이렇게 더.. 그치? 아~~이구 잘한다~~~~~ 역시~~ 흐흐흐 흐흐흐 귀여워 여보 응? 근데 이거 좀 부족할 거 같지 않아? 응 그치? 근데 저번에 메뉴 오정통 라면이라고 그거 먹지? 아 라면 산 거? 응 처음 보는 거 라면은 별로 안 땡기는데 그래? 라면이 왜 안 땡겨? 라면은 언제가 제일 맛있냐면 물놀이 후에 근데 근데 애기 낮잠 자고 있을 때 그때 막 후다닥 먹는 거 안 하니? 그거 엄마 거니까 조금만 먹어! 그때 후다닥 먹는 거 맛있어? 응! 들어! 들어! 저거 또 된장이야? 응 같은 거 아 앞으로 족발 두 마리 시켜야겠다 하나는 할리꺼 하나는 내꺼 족뼈! 건우는? 건우는 근데.. 요 뼈.. 요 뼈는 적은 적이 없어 아 아니다! 이것도 먹었었다 건우도 네.. 아.. 세 마리 시켜야겠네 이거 세 개 달라고 그래 맛있지? 역시 이봐 봐봐! 이거 지어진 뒤로 계속 부용하잖아 먹을 줄 아는 거야! 이게 제일 맛있는 거는.. 뜯어가지고 손으로 먹는 거 봐 이게 제일 맛있는 거거든 아는 거야 애가 아 벌써부터.. 유전자는 신기해 아 진짜.. 흘리지마 언니 너 상추.. 상추 써? 그분은 들어서 먹어 상추 꽤 좋아 나 엄마한테 훈약받고 있어 내가.. 아직 처음이라 그래 사율아 처음이라 네가 지금 이게 먹는 게 살이 어디에 떠 있는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야 엄마 보고 배워 알았지 엄마가 할게? 봐봐 야 우선 이 뼈! 이 뼈 가장 다리를 보면 이렇게 살이 있어 이걸 먼저 뚫어주는 거지 엄청나다고? 여기? 이건 나만 먹여 어떡할래? 뭐? 라면을 뿌려볼까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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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 없지? 상추 많이 먹여 상추 먹으면 졸리대 진짜? 응 잘하고 빨리 근데 왜 안.. 안 먹어 음~! 이따... 율 나 동물원 원숭이야 뭐야? 너 맛있어 먹여야 되냐 먹방은 그냥 실시간 먹방은 안 먹으려고 여기 이렇게 싹 가르면 좋은데 이게 잘 안 갈라진단 말이야 먹방은.. 끊임없이 손에 뭔가를 쥐어줌 뼈 사이 구석구석에 있는 거 이런 거 보이세요? 여기? 으으으 Mosu 깎어진 거 아니야? 小걸 펼 거 같은데? 가끔 진짜 이렇게 떨어지는 집 있는데 떨어져 졸리가 되는 집이 가끔 있는데! 도전~! 젓가락 끼면 어떡해 젓가락은 피면 다시 나면 되지 버려진 족발은 다시 주워 먹을 수 없다! 왕지 명언.. 또 탄생! 안 된다.. 안 빠져 근데.. 저 빠질 거 같은데요? 웃어버려 이걸 어떻게.. 땡겨! 아 잠깐만! 앞으로 드리게 해! 한 번 해보지 않을까? 네네 여기 선 보이지? 여보 안 되면 그냥 포기해 젓가락만 빼줘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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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봐봐! 가르면 이제 노다지! 여기 살이 또 보이지? 젓가락 휘었다! 젓가락 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? 뭐 다시 돌려놔도 되고 돌려두면 일자 안 되는데? 음.. 붙잡니? 여보가 해줘서 더 맛있다! 그래? 아쉬워 아쉬워.. 양념이 더 맛있다! 네.. 양념이 더 맛있다! 쟤 뭐 먹었어? 아 얘 주면 안 되겠다.. 애 주면 안 되겠고.. 못 오는데? 고기.. 기분 좋은 변화 품격! 상혜수가 맛있어 상혜수가~~ 하이라아 안녕 하이라이 빠빠이 안녕 빠빠이 인사해야지 빠이빠이~! 사이다! 먹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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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여~! 맞냐? 인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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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다~! 네! 아까 헬이 재보려고 우유 한 가지로 들어가서 다 마셨어? 그거 조금 남았어요! 하나요 이거? 아닌 거 같은데 그냥 한 입에 넣어! 네! 그것만 먹으면 약간 그거니까 먹고! 그렇지! 고추도 하나 넣어! 먹어~! 고추도 하나 넣고 마늘도 같이! 그렇지? 먹어! 입 한가득 채워줘야? 입 속에서의 희열! 혀의 혀를 가짐! 느껴보라고! 혀에서 느껴지는 상추의 시원함과 입 속에서의 희열! 이쪽은 맵고 이쪽은 고소하고 어? 이쪽은 싱싱하고 이쪽은 시원한 코드 끼우라는 조화를 느껴보라고! 입 속에서! 혀를 굴리면서 느껴! 혀를 가져! 크.. 카피네? 맞아 내가 아까 먹는다고 커피 다 넣었습니다 물은 내가 다 먹었어 잘했어 아 하율을 재옵고서 먹방을 했어야 됐는데 맛이 다르네? 살 나랑 스포츠야? 응 음! 많이 나나 그니까 이게 눈 감고 먹으면 모르겠다 싶었는데 지금 먹어보니까 그것도 아니네? 될 거 같아 살짝 레몬향? 얘가? 응 레몬 느낌? 그런 상큼한? 그런 맛이 좀 있어 조심조심 아 배부르다 아 배부르다 맛있어 이거 다 먹었어? 응 너도 끊지까만 해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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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눈 진짜 작구나 어때? 크게 뜬 거 같아? 아니 원래 커보여? 원래 커보이는 거 아니야 그냥 눈 같아 아니 안 징키 크다 안 징키.. 아닌가? 나 좀 뒤에서 그거 욕 아니냐? 안 징키 작다 내가 내가 안 징키가 좀 커 그래서 기철이랑 저런식 사진 찍을 때 앉아서 찍을 때 있잖아 기철이 엉덩이 밑에다가 자꾸 책을 깔아주는 거야 ㅋㅋㅋㅋㅋ 빨리 먹었으니? 맛있다 김치부침기 한번 먹어봐 귀신이냐? 응 너무 먹고 싶어 진짜 언니랑 같이 있었어? 둘이 비슷하니까? 아 뭔 개.. 오해한 거 아니지 나 되게 붙였어 한국말에 끝까지 들어 ㅋㅋㅋㅋㅋ 희전이 있었으면 우리 둘이 엄청 커보였겠지? 빨리 인사나 하자 네 여러분 오늘 먹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이 많이 들고 올게요 아 좀 부족한 거 같아 암튼 안녕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